왜 여기 못가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의 비밀은 뭘까 게임도 진행하면 알려나? 어디로 들어가서 이 다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그걸 못찾겠어 이리 쭉 가면 뒤에 갔다 가는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뭔가 빼먹은 느낌인데 그래서 아 여기 이런 데가 두 군데란 말이지 여기 포함해서 이건 뭐야 위치가 안 먹었던 게 다 보이니까 이거 온맵 다 돌아다녀야 돼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스킬 찍긴 했지만 아잇 그래 한 번 터져야지 스페링 크리티컬이 왜 버리지 얍 늦은 거야 빠른 거야 이씨 아이씨 아휴 진짜 템도 안 나오느니 저수 생겼네 마나 드레인이라 별로 뭐 저기까지는 아닌데 여기다 지나갔는데 내가 발견을 못했지 여기다 지나갔는데 여기다 지나갔는데 내가 발견을 못했지 이게 되게 필요해 이게 되게 필요해 저거 계속 보고 있어 봐야 되고 저거 계속 보고 있어 봐야 되고 세미오토이 어 이즄데이 이즄데이 끝 나중에 다시 올지 모르겠어 이 두군데 못 가는 던전 다크 하버하고 하이드웨이 하이드웨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퀘스트가 연결이 안 되고 저거 메인 미션 하다보면 원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감시자의 교회에도 쾌가 있을 것 같고 이것도 계속되는 퀘스트 컨티뉴스 얘도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맥스 같아 마을 꾸미는 건 퀘스트 컨티뉴스 책을 많이 써와서 계속 생기네 이것도 이것도 계속이지 이 경험치 주는 거라 저거 이 경험치 주는 거라 저거 너 뭘 가져온 거냐 저거는? 너 해놓고 난 딴 데 갈 것 같다 아 리셋됐어 리셋됐어 롱셋 소주나 드라이밍 소주 어? 뭐한댔냐 쟤 필요없는 것을 대행고 놨구나 쟤 필요 없는 것을 대행고 놨구나 페인팅 그림 하나 누른 것 같애 이 넓은 이제야 세컨 도대체 쟤 필요없는 것을 대행고 놨다 하아 지속 퀘스트 하나도 늘었네 야 그림 클릭해도 스킬업이 되잖아 이거 참나 아 참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나 참 어쨌든 뭔가 되게 만들어놨어 이런 퀘스트를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은거 루트 걸린 엄청 잡았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 아 힐러 가이너 했냐 뭐야 아 라이프가스 지금 리젠율이 1.5인가 뭐 그정도면 뭐 일만 넣으면 짱나네 또 어서잡아 또 어서잡아야 되니 아까 안간 안간 데부터 가야되나 이거 아까 한 바퀴 다 둔거 같은데 지금 그림 업데이트 된게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만 됐어 레인지업 골드업 그 다음거는 근거리 업 같은 느낌인데 아 어딜 가야되나 여기는 못 가는 데였나 마을 아 여기 막혀있던데 여기 참 여기 이거 아이씨 저게 마지막인데 여기 있었네 이거 어떻게 가지 여기도 못 가 여기도 못 가 나 저거 왜 생겼냐 아 이면이구나 저거는 여기도 무슨 비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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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마지막 게있네 참 진짜 뭐가 비밀일까 여기 여기 여기도 못 가 딴 데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참 근데 길이 묘하게 돼있어 끊겨있는 데도 있고 막 여기도 못 가 일반적인 지금까지는 이런데는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퀘스트 로 여긴 없어 뭔가 끊겼어 여기가 출구인데 입구는 못 찾음 에이 진짜 끝 끝 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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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저거는 아 마지막까지 그건 한번 해본다 그랬구나 애들 이젠 됐나 제일 처음 갔던 데를 여긴 그냥 그건가 아 맞네 던전을 가야되는데 여기 갔던 덴가 여기 갔던 덴가 이제는 됐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필드 몬스터라 갖고 그 자식이 3마리 이상 잡아야 되잖아 아 그럼 몇 바퀴를 돌아야 되지 지금까지 잡은거만 3마리 정도 되는거 같은데 두시간동안 아 더 세졌다 뭐 다 그 저 자식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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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vic 타이밍이 저게 아우 너무 느려 3만 1000 데미지 뭐야 이거 어 패링 한방울 죽였다 역시 크리 미넨 잡는거 아니었나? 아 트랩어리 밖에 안잡았구나 트랩 이미 부셔짐 어 여기 점프인데? 아니네? 다 잡았네? 두마리를 더 잡아야 저거잖아 아 이거지 진짜 루트골레마도 두마리 더 잡아야 되네 야 루트골레는 다섯마리 잡는거면 이거 이 맵에서 살란 얘기네 난 2시간 더 야 진짜 이거 엔드 컨텐츠 같아 아무 생각해도 이 정도 시간이면 저게 2개가 완료되어야네 나 무기 고쳐야 된 타이밍 아니었나? 음 맞네. 집에 좀 갔다오자. 임벤의 여유가.. 매트리얼 주워왔겠지 이거? 잘못 보냈어 이씨. 얘 잘 보내면 아이템도 가져올 것 같은데.. 찍어야 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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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길 왜.. 너였니? 새로 들어온.. 31,000? 아잇. 나머지 나 신규라 가지고.. 신발하고 장갑만 지금.. 아잇. 아잇. 이것만 하고 그냥 말아야지. 진짜. 아잇. 아 이거 못가잖아 이게. 아 한바퀴 돌아야 돼. 스키브 잡아야 되네 그럼 또. 아잇. 어이씨. 어이씨. 이거 뭐야. 되게 왔다갔다 하네 이것들. 어 네고 도달아 이거 독. 아잇. 아잇. 페링 실패. 여기 이 게임은 크리티컬이야. 페링 보단 크리티컬 터지는 게 뭔가 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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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자 빠르러. 아잇. 이번엔 너무 빨랐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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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few. some. 와 움직임이 이것들을. 아 Diane Beckman. 아 크리 안 터졌어 잊... 아니 너무 빨랐어 아니 너무 빨라 헤딩 어렸네 크리 크리 아유 두번 터졌군 완료 아닌가? 아 진짜 지금 뜨지 좀 완료됐다고 꼭 5마리 잡아야 돼 그렇다는건 루트골련 5마리 잡아야 된다는거 이건 몇시간짜리 섬이지 이거 와 이렇게 오래걸릴 줄은 예상 못했다 여긴 좀 느긋하게 하는데 진짜로 그냥 돌고 또 돌고 녹아나는 섬 알피지는 알피지야 어려울 피곤한데도 뭐 계속하게 돼 그냥 어서 잡았더라 노트골렘을 여긴 없지 어쨌든 에이 아이 크리에 크리티컬을 아니 난 패딩에 크리가 안 터지면 어떡하냐 아잇 히오를 해라 씨 모션중에는 이게 안되가지고 이씨 자꾸 맞아 아 아 아 랩하고 가겠네 이거 뭐 지금은 노란색이니까 상관없는데 얘네들 적들이 일부러 안 먹었을듯 아 아 이게 또 어서 찾냐 이거 이것도 일이네 그냥 필드 돌아다니면서 잡아야 이거 되지 이거 일일이 이렇게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있단 말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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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기전에 한마디 더 잡았었는데? 아잇 두 번 때리는거 크리 한 번 천 백 이 아이고 이건 페링이 안돼갖고 아 아 죽었잖아 리턴 어 이건 한마디 잡으면 리턴이네 아이씨 진짜 ㅎㅎㅎㅎㅎ 너.. 진짜.. 매지컬 만주서 왔니? 아 책만 두 권 맞아놨어 ㅎㅎㅎㅎ 아휴 꽝이었어 이번에 길이 바뀌었네 이거 여기 음 잘 골랐다 좋은 곳으로 볼지도 모르겠어 페인팅 아 페인팅인가? 이거 내가 못 가는데도 지로 프레그먼트 있는 것 같고 이거 지금 못하는 퀘스트만 지금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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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멋진 날 정말 멋진 날 잘 너의 에센스 그리스도 구성했다고 그리스도 구성할 필요가 그리스도 구성할 필요가 그리스도 구성할 필요가 일단 지금 두 개네. 뭐 맞겠..맞지? 최근 아직 안 끝났나? 여기 꽤 오래있게 만들어놨어. 레벨업도 그렇구만. 여기서 3렙 했나? 2렙 했나? 더해.. 더해인 것 같기도 하고. 너도 아직이냐? 어..쒸.. 오..쒸.. 지금 할 거 없는데? 이제.. 이게 설정이.. 이게 꿈에 나온 거로 이걸들 만든 거니? 아..이씨.. 많이 필요한..땐데? 왔다갔다가 그냥..텔포나 탈까? 깔맞춤을 해야 되는데..이거.. 아.. 신발 아이템이 참 안 나와. 주소 온 건 컴퍼니트가 잘 나오는데. 68? 뭐가 또 늘었지? 아..이거 저거.. 이게 새로나..아까 준 적이구나. 아..이거 써야지.. 크..여덟 개나 되가지고..이기.. 8개나 돼가지고..이기.. 아..이거 써야지.. 크... 음... 이거는... 아... 스테프가 나왔구나... 만화하고 리젠, 버닝... 더이상 버닝이 필요 없지 초반에는 거미술 때문에 일부러 갖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 거미 뭐... 스테프 꽉 차지 않았나? 스테프 꽉 차지 않았나? 부기 지금 1,2스킬을 더 찍어야 됐던가 지금 반지를 바꾸긴 해야 되는데 다음 스킬을 바꿀까 아니면은 그걸 빨리 하면 되는데 룬스톤을 빨리 먹고 스킬 받고 원래 생각은 룬스톤을 다 찾고 바꾸는 거긴 했는데 지금 마을에서 돌아다녀봐야 이거 안되고 아니 크리가 한 번만 터지면 못 잡... 아이고... 페인팅은 완료 조금 더 있으면서 그것도 올려둘텐데 조금 더 있으면서 그것도 올려둘텐데 아... 왔네 쟤도 이젠 차례... 내 차례겠지 어팠어 야 또 있냐 아 도대체 이거 이건가... 이건가... 위쳐... 위치... 헬스... 헬스... 앤 마나 공격력보다는 방어력... 쪽... 아... 끝이 안난다 진짜 여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거지? 음... 지금 하는게 메인은 아니네 팩션인데 아... 뭐야... 아... 아... 어... 이상하다 제 퀘스트가 사라진건가? 음... 메인으로 가면은 이건데 지금 여기 온 이게 그러면 이 섬 나가는 건가 이거 한번 리스트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얘는 왜 이건 지금 등록이 아예 안 되는 거 보면 이건 나중에 다시 하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 뭔가를 하고 퀘스트 생겼네 이거야 막 아니 아 이상한 데로 가버렸잖아 어벤던 루스트 어디야 에이씨 이건 메인캐 찍어놓은 건거고 얄무이 먼 데도 갔네 노랑이가 안보여 엑스 저거 이 섬에서 어딘가 본거 같은데 어떻게 했냐 어 뭐야 어서 소환된거야 아이고 헤링헤이 저기로 아이씨 네 마리 자네 아이씨 아휘이 야 이거 10시 되기 전에 이삼 따.. 어? 지금 저기가 나왔는데? 아 롱스워드 이이이이 하긴 뭐 심플한 문제였지 사실 루트 굴레 있는 줄 알았는데 움직이길래 아 마스터 피어싱 핸드 에이 이거 또 빵이었나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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